망고아이온 제품 리뷰를 겸한 플레이를 해볼거에요 바로 그냥 시작해보겠습니다 조금 불안한데요 망고아이온 퍼포먼스 위주로 오늘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애매한건 제가 오늘 소개 드릴 망고아이온 잉글블랙 제품으로 티샷을 해볼거에요 지금 내리막에서 티샷을 하고 있어서 거리가 좀 많이 나오는거 같아요 200m정도 보냈어요 샷에는 여러 유형이 있구요 긴채로 짧은 샷을 시도한다거나 짧은채로 풀샷을 시도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요 컨트롤을 잘해서 135m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로프트는 18도구요 카본 알샤프트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쳐보겠습니다 다행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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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하지 않으면 홀인 없는건 안되는데 그건 안되네요 다행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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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세컨샷은 오늘 웬만하면 평가를 위해서 망고아이온입니다. 정신명칭은 망고아이온 이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글에 집착을 하는데 안될 것 같네요. 오 올라왔어요. 오케이. 망고아이온으로 그린에 올리는 시도를 하려는데 짧은 오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소원에 성공을 했어요. 빨리. 정권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정권판을 봤습니다. 꼭 이글을 하고 싶었는데 퍼팅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.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하긴 했으나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. 망고아이온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유틸리티 아이온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관용성을 조금 더 증가시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남성용 기준으로는 스틸 샤프트를 고를 수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넓은 편이고 가격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요즘에 워낙 골프채가 비싸잖아요.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우드를 찾으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망고아이온이라는 제품 한번 사이트에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18도 로프트의 다번 유틸리티가 짧게는 165m 길게는 보셨던 것처럼 185m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방향성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으나 방향성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편안하게 칠 수 있는 클럽으로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유틸리티 우드를 찾게 되시거든요. 그럴 때 한번 골라보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